이제 100이 이었을 때 흙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보통은 여기는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있고 2칸 정도 두면 무난하긴 한데 100이 여기 오는 게 조금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이 집으로 굳어지는 느낌이라서 약간 싱겁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껴두고서 다른 곳을 두다가 뭔가 변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요. 당장 지금 변을 두고서 여기 한 점과 교환하는 것 자체는 약간 급한 느낌도 있습니다. 뭐 딱히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.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잊고 교환을 한 다음에 무난하죠. 잊고 가네요. 생략을 하고 둔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곳을 둬야 되는데 굉장히 100이 좀 빠른 시기에 다시 이곳을 그냥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. 자체로도 이제 워낙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위팅 구단은 그냥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좌변은 백집이다.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100%는 아니고요. 지금 더 하시고. 말이 떨어지니까 무섭게.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. 날일자로 씌웠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깊은 상황이고. 붙여가는 것은 이제 조금 중앙 쪽으로 돌이 한 발이라도 위로 위치했기 때문에 백이 좀 잡으러 오기에는 흙도 이제 2선으로 젖혀서 뭔가 아래쪽에 안영을 갖추자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타계가 되면 확정가 면으로 봤을 때는 백도 굉장히 좀 실속없게 이바둑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위로 젖히는 것은 기세상 뭔가 두고 싶긴 하지만 조금 수입기가 필요할 것 같고 보통은 좀 위로 가네요. 역시 오늘 변상의 구단도 기세를 중시합니다. 그런데 아래를 젖혔을 때 모양이 좀 잡힌다. 일단은 왜냐하면 이 한 점하고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다음에 단수 치는 것도 있고 뭔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응징이 안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 세 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것도 선수예요. 그리고 흙도리 여기나 여기 나갔을 때 멀리서 보면 이런 붙이는 것도 위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사실 냉정하게 좀 잡기 어려워요. 그런데 이제 변상의 구단이 과연 여기를 예를 들어 젖혔을 때 어떤 수단을 좀 준비하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그냥 아마 좀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젖혀갔겠죠. 우상, 좌상, 좌하 많이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연구가 미리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는 사실 기사들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고요. 미유팅 구단도 반대로 젖히네요. 문제는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다섯, 여섯 수까지는 어느 정도는 알아도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모르는 세계로 가는 거고요. 여기를 젖혀서 안에서 이제 삶을 도보하는 것은 미유팅 구단도 조금 싫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단수치고 위에 약점을 잊지 않고 단순히 막아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단수치면 이어서 당장 한번 나오고 막아서 크게 이제 약점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. 이 한 점이 없기 때문에요.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갇히는 게 싫어서 위로 젖혔고요. 여기서는 이곳저치거나 이곳저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여기를 늘거나 아니면 여기를 화점으로 느는 거나 하는 것은 늘어서 굉장히 돌이 무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흙의 여기서의 과제는 돌을 굉장히 좀 가볍게 처리를 해야 돼요. 변상일구단도 끊어서 굉장히 이 방면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응수를 하고 있고 늘면 막겠다는 얘기 같죠. 왜냐하면 일단 단수치고 여기를 둘 때 늘면 막아서 수상전 자체가 안 되니까요. 이거는 이제 석점에 요석이 잡히면 흙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죠. 그래서 느는 것은 당연한데 막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지만 그래도 여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. 물론 여기도 지금 사실 고려해봐야겠네요. 그런데 흐름이라면 막는 것이 예상됩니다. 지금 물어봅니까? 이것을 지금 물어봤다는 것은 앞으로가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. 정확한 말씀이시고요. 대손해거든요. 그런데 대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늘었을 때 이 이후의 그림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붙임수의 효과는 여기가 됐기 때문에 밀어서 흙이 밀고 당장 젖혀가는 게 돼요. 그러면 안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. 그래서 100에 막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방어를 좀 하고 있고 반대로 막으면 어떨까요? 역시 이제 반대로 막았을 때도 이 교환 자체는 좀 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정교한 수순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냥 여기가 선수가 될 거고요. 여기를 젖혔을 때도 젖히면 끊어서 위쪽에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입거나 여기를 입거나 해야 돼요. 그런데 뭐 마찬가지로 한 점을 잡게 되면 여기가 완벽하게 살았죠. 흙이 젖힐 때 100이 막는 게 안 된다는 얘기군요. 네. 그래서 일단 붙이는 교환 자체가 선수 활용이 된다면 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100도 뒤로 받네요. 약간의 집에 손해는 있겠지만 조금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되면 흙도 좌변을 움직이는 거는 포기할까요? 조금 어렵죠. 왜냐하면 여기 단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이어야 완벽한 형태고요. 늘게 돼도 사실 단수가 선수가 되고 이런 데를 막히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는 좀 엷은 상황인데요. 움직인다면 이곳인데 역시 막아서 지금 좀 전과는 다르게 여기를 넘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흙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죠. 네. 어렵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뭐 억지로 뭔가 패를 하기에도 너무 부담이 크고요. 네. 약점이 많죠. 요리조리. 오늘 붙이는 형태 많이 보여주는데 상대를 좀 자극하는 네. 자극은 합니다만 막대는 백 쪽으로 더 겨울고 있어요. 네. 조금 괴롭히는 흐름이긴 한데 사실 여기 교환 자체가 백이 워낙 두터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붙이는 것에 대한 이 압박감은 확실히 좀 덜해졌어요. 왜냐하면 이 돌이 없었다면 자체 붙이는 게 조금 백으로서는 신경이 쓰였는데 전혀 지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지금 붙인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일단은 여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. 그래서 뭔가를 받게 되면 받는 것 자체가 좀 괴롭습니다. 여기는 나중에 끊어서 늘어가는 게 남아있고 이건 뭐 나중에 백의 부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텁게 있는다면 역시 이제 밀어갔을 때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이 한 점을 희생해서 흙의 돌 여기와 여기 두 자리가 자연스럽게 놓여졌기 때문에 뭐 이곳을 다가가거나 아니면 중앙을 뒀을 때도 뭔가 좀 두텁게 처리가 되고 화면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. 그리고 백이 얻은 것은 뭐 여기 약간의 집과 두터움인데 지금 뭐 그렇게 이제 크진 않습니다. 네 그래서 이 형태는 조금 이제 평소 같으면 아픈 자리인데요. 지금은 여기가 좀 두텁게 돼 있으니까 변사일구단은 좋은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. 뭐 좌변이 좌충의 문제가 있다던 거 하는 건 아닐까요? 여기요? 네. 지금 이렇게 뒀는데요.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를 막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막으면 안에서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쪽에서 단수 치고 뭔가 단수 쳤을 때 절묘하게 여기 한 점 여기 열분 자리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모양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위태로운 점은 지금 여기가 선수되고 있게 되면 여기도 지금 삶이 약간 불확실합니다. 지금 이렇게는 백이 둘 수가 없고요. 나가기가 어렵겠어요. 네. 반드시 이곳은 막아야 됩니다. 좀 전에 이제 이 한 칸 띈 수로 단수 치는 거 이외에 다른 수를 둔다면 젖히는 수가 있었고요. 늘게 되면 여기를 이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. 대신에 단수를 먼저 쳐서 흙의 공배를 꽉 이렇게 채우는 이 수법도 사실 좀 가능했어요. 네. 이것도 백의 입장에서는 둘만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무슨 수가 챙겨져 있을까요?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인가요? 미니팀 구단의 부분적인 핵만화 이렇게 수순들은 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. 굉장히 이제 수읽기가 좋은 기사고 창의력이 넘치는 바둑을 두는데 이제 다만 좀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본인의 스타일로 바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바둑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회복을 못해요. 네. 한국 기사들이 중국 기사들을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기사들 중에서는 대부분 기풍이 좀 무너지지 않아요. 그리고 굉장히 끈기가 있고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미니팀 구단은 조금 잘 무너져요. 그런 점이 랭킹에 비해서는 조금 한국 기사들이 좀 물론 워낙 잘 둬서 경계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천냥호회나 랭킹이나 랭킹이나 양딩신 이런 선수들만큼은 아닌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참 개성이 있는 바둑이다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요. 실력 자체는 분명히 강한 선수인데 그런 약간 기풍적인 약점이 있습니다. 지금도 톡톡 튀는 수두를 보여줬는데 반대로 보면 좀 억지일 것 같기도 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좀 약간 억지 느낌이 있죠. 이 선을 너무 많이 갔어요. 그렇다고 지금 이게 완벽히 넘어간 형태도 아닐 것 같고요. 네. 지금 사실 넘어가려면 여기를 입고 베개 좀 받아줄 때 또 여기 입고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다 하고 다 막혀요. 그래서 뭐 베개집을 한 10집 정도 삭감했을까요? 근데 크게 별거 없습니다. 지금 초반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살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한다 그런 것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. 초반은 변상의 구단이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.